이 세 여배우들이 최대한 굳어봐 에로극단이니까 그럼요 역할로 들어가서 캐릭터적인 발상으로 우리 이경씨는 외투 살짝 벗어주시면 너무 멋질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해야 돼 같이 해야 돼 이거는 같이 한번 해요 그렇죠 섹시한 포즈죠 섹시한 포즈 파트너를 상대로 또 3대3이 돼요 마침 뭐 할 건데 검사 맡아야 돼요 살짝 치마를 들어올리는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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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왼쪽부터 갑니다 왼쪽부터 아우 갑니다 아우 섹시하게 자 우리는 에로극단이에요 에로극단 네 자 가운데 중앙 봐주시고요 예 자 커튼콜은 아 예 에로극단이 정통연극 햇빛을 맞게 되면서 벌어진 좌충우돌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자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네 아우 예 아우 정말 너무나 큰 노력이십니다 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먼저 우리 왼쪽 기자님들께 예 왼쪽 왼쪽 기자님들께 네 커튼콜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화이팅 커튼콜 화이팅 네 좋습니다 자 가운데 바라보시면서 네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장현성씨 아 그렇습니다 우리 민기와 철구로 분한 우리 장현성씨 박철미씨입니다 예 정말 호흡이 대단했다고 하죠 네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해서 친근한 매력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아우 정말 섹시합니다 에로 극단에 딱 맞는 그런 포즈들 감사합니다 네